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요런 빔자벨 파츠 있지 않습니까? 빔자벨 파츠 요거 도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? 요런 거 도색할 때? 잡을 데가 없잖아 어떤 식으로 도색하십니까? 종무님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한테 말인데 진짜 근데 이게 사이즈가 PG나 MG는 크잖아요 구멍이 그러면은 아구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답은 나왔지만 예 그럴 때는 요런 빔자벨 있잖아요 빔자벨 아까 하룬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놀이님한테 태운 건데 요런 빔자벨 이거 집에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솔직히 HGRG 사이즈, MG 사이즈, PG 사이즈도 저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이제 구비해가지고 도색용으로 하나씩 냅두는 거죠 되게 좋습니다 에이 하루는 때문에 텄다 좀 멋있는 척 못했다 꿀팁이었습니다 라고 놀이TV의 생놀이님께서 방송 중에 매번 가르쳐 주셨죠 듣고 어 저거 써먹어야지 하고 잘난 척 한 번 떠들어 본 겁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대왕반 진짜 재미없게 잘난 척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평소에 잘 안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들어와서 잘난 척도 못하게 하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에이 속상해 죽겄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